네 반갑습니다. 정보가 지식을 나르는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착상태 발견기법 중에 하나인 자원할당 그래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할당 그래프는 프로세스와 자원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교착상태 발견기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발견기법.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교착상태 발견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발견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세스와 자원 간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했고 키워드가 그래프로 표현되니까 당연히 정점과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인 엣지로 표현된다. 중요한 키워드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래프로 그렸느냐. 교착상태가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왜 그래프로 보느냐. 순환 조건. 내가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자원을 요청하는 순환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순환 대기 조건입니다. 이것도 키워드.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자원할당 그래프는 V와 E로 구성되어 있고 정점 V는 프로세스와 자원으로 나눕니다. 프로세스는 P1, P2에서 PN까지 해서 보통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P의 용어로 나갑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 원 모양으로 됩니다. 잠시 뒤에 볼 겁니다. 원 모양. 프로세스는 원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은 리소스의 약자입니다. R1, R2, Rn으로 가겠죠. 원은 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간선은 정점과 정점을 연결하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구한다 그러면 프로세스로부터 자원으로 화살표가 갑니다. P, 화살표, R, 리소스.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이 프로세스에게 점유됐다 라고 하는 표현은 R로부터 P로 화살표가 갑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순환 구조를 판단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프로세스가 순환 구조이면서 대기상태인지를 보는 게 자원할당 그래프를 그려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은 대드락이 된 거고요. 교착상태에 빠진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지금 교착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일단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프로세스로부터 R, 자원으로 가는 화살표는 요구선이라고 그랬죠. 요구선, 요청선 또는 요구선 자원으로부터 프로세스로 가는 것은 할당선 또는 점유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용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어디 넘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자원 안에는 점유 가능한 자원의 개수가 점으로 표시됩니다. 요거는 개수가 세 개네요. 그죠?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R2 같은 경우는 점유 가능한 자원의 수가 두 개 R4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순환 구조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조인 얘도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이 얘도 한눈에 보기에 이렇게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왼쪽에 있는 얘는 얘는 대드락이면서 얘는 노 대드락이냐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프로세서들이 공유자원을 중심으로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형성하고 있죠. 다만 다만 이 그림에서는 P1, P2, P3가 P1, P2, P3가 각각 자원 R1, R2, R3를 점유 서로 점유하고 요구하죠. 요구하면서 점유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P3는 R2의 자원을 갖기 위해서 또 대기한 상태잖아요. 요렇게 되면 이거는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 노 대드락 그림에서 보면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세스가 독립하여 자원을 점유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P2나 P4가 일부 자원을 공유자원을 독립해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P2나 P4가 자원을 반납하게 되면 언제든지 특히 P4가 자원을 반납하게 되면 언제든지 P3는 P4의 자원을 할당에 쓸 수 있고 P2가 자원을 반납하면 언제든지 P1은 R1의 자원을 쓸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착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다만 교착상태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스타베이션 스타베이션 기아상태가 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P2나 P4가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프로세스를 구동한다고 하면 이제 기아상태에 놓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가능성이 무조건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교착상태는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그래프의 사이클 즉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순환구조 이런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으면 일단 교착상태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있는 경우도 사이클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도 교착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유행의 수가 하나 여기 말하는 이 각 자원 이 각 자원 예를 들면 R1 하나만 있고 P1, P2가 경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100% 교착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자원의 유행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 필요조건은 갖췄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도 교착상태를 갖추는 필요조건은 갖췄지만 무조건 교착상태가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즉 자원이 한계인 경우는 자원이 한계이면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경합을 벌이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안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의 유행이 여러 개인 경우는 필요조건은 오케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